그런데 진짜 모델을 다 보셔서 알겠지만 현장 응원님들 다 그룹을 탔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돌부처도 움직였습니다. 손에 손씩 움직였어요. 정말 제가 일어나서 한번 춤 실력을 보여드릴 뻔했어요. 그동안 돌부처의 콘셉트 때문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잘 참으셨어요. 잘 참으셨어요. 잘 참으셨어요. 잘 참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현균 씨가 우리는 테너도 없고 바리톤도 없고 이렇게 막 엄사를 하셨는데 솔직히 여기 카운트 테너의 그런 하위 고음을 다 내줄 수 있는 형호 씨도 있고. 그다음 태인 씨가 저는 아까 무슨 컨트라베이스인데 일렉트릭 컨트라베이스가 뚝뚝뚝뚝뚝뚝뚝 나면서 밑에서 받쳐줘요. 인간 일렉트론이. 태인이 사람 아니거든. 어, 사람 아니야. 두훈 씨가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그룹을 타주시죠. 그리고 형현 씨는 오늘 모든 흥을 다 돋아주셨고. 형균이 형 목소리 카타르시스가 장난이 아냐. 처음 나오자마자 바로 끝났어요. 그게 진짜 뜨거운 소리야 하는 거 봐. 그리고 제가 참 아쉬웠던 거는 페인킬링을 당하지 못하고 4분이 그냥 쑥 지나갔으면 타임킬링을 당했던. 감사합니다. 페인킬링이 아니라 타임킬링. 순삭이죠, 순삭. 브라비는 빼놓을 수 없죠, 브라비. 브라비,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적응했어, 적응했어. 아니, 근데 시즌1분들은 상대팀인데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췄어요, 우리 인기현상하고. 저는 이 락킹한 사운드가 너무 좋고요. 제가 저기서 저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아니, 그런 이유는 저렇게나 몸을 많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성도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부르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멋진 무대였던 것 같아요. 곽동현 씨가 아까 노래 듣는 순간은 인기현상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저 팬이었습니다, 팬.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워닝퍼블릭의 진짜 찐팬입니다. 그래서 그룹 데뷔했을 때쯤 나왔던 노래로 기억하는데 진짜 마르고 닳도록 듣고 다녔던 노래라서 이 곡을 선곡했다 하셨을 때 제발 잘해라. 제발 잘해라 했는데 미쳤어요. 아, 그래요? 미쳤어요. 저는 워닝퍼블릭 공연 볼래, 이 공연 볼래 하면 그냥 이 공연 보겠습니다. 워닝퍼블릭 찐팬이.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너무 극창이 났어요.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찐팬이 인정할 정도면. 좋습니다. 지금 다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신데요. 우리 멋진 무대를 보여주는 네 분께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